아 뽀태가 형님 실례지만 오늘 저랑 4개 좀 하시면 안될까요? 저 진짜 듯을 좀 볼게 손모가지 걸고 4개 한번 하시겠으니까 다이아빵 충전해가지고 나는 진짜 다이아빵 12만 다이아빵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나 이기면 듯을 가게 진짜로 아 나 미안해서 너한테는 다이아빵 못바라먹겠는데 나도 지금 듯을 가야되거든 우리 불멸자에서 빨리 벗어나자 민놀이 3판 2승할까? 깔끔하게 자 윷놀이 아이템 사용하기 얻기 손모가지 걸고 마지막 승부 간다 만약 한다 한다 하면 서로 방송끼고 12만 다이아빵 충전한 다음에 깔끔하게 줄게요 나 대신 평생 듯을 도전 없어 이긴다? 바로 듯을 오는 이트 가능해 뭐 커값 있다고? 그럼 내 커값 받을게 나는 안빼요 왜냐 나 홀짝이 인생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면 지는거고 말만 마는거고 그냥 뭐 카지노 오브 갔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 만약에 한다? 나 지금 시X미만 다야 꽂을게 아니 왜냐면 내가 충전하면 갑자기 안한다 그러면 안되잖아 이거는 솔직히 불아침은 안돼 어쩌나 얘들아 이거 장난하면 안돼 나 시X이 목숨 걸고 하는거야 아 이게 좀 방송키고 하는 그러면은 우천아 방송키만 하자 아 이거 좀 디코라이브 좀 아닌거 같다 내 안만봐도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더라도 받아둘려고 얘기 안합니다 나 지면 깔끔하게 인정할게 오케이? 그래 요거는 확실히 약속했다 아 요거는 구라 못치지 이거 이거 만약에 구라쳤다? 10토로 나락이야 갑자기 뭐 못줘요 이지노 안다? 개X 되는거야 그냥 어? 맞잖아 이거는 솔직히 나도 다이아가 필요하긴 한데 나 드스를 뽑아야되는데 커가 플러스 삼아 오케이 콜 보존금 인정 어 자 이거는 여러분 인정맞죠? 자 그러면 나 지금 12만 계속 충전할게요 오케이 끝 자 12만 충전했습니다 아 어찌됐든 나는 상관없어요 유천이가 나중에 방송해도 되니까 뭘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어차피 나는 질 각오를 해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 갬브를 해도 이길 각오를 안해요 질 각오를 합니다 왜냐 항상 내가 인생이 재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오케이? 자 방제 바꿉니다 목숨 걸고 우천이야 누가 먼저 불멸자를 벗어나냐 한 2시 정도에 어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대신 내가 졌다 앞으로 나한테 뭐 뭐 뽑기하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나 진짜 속상하니까 나 리플 500만원 손절해가지고 하는거야 이거 330만원 투자하는거야 방송 컨텐츠로 태가형 어 가능하지? 태가형이면 뭐 100%지 태가형님이 뭐 장난치실 분도 아니고 어 콜 아니 포태가형님이 방송 안켜도 돼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 믿을만한 분이잖아 그래 태가형님이 인정해 자 3판 인사 렛츠고 준비해 렛츠고 갑니다잉 개좋다 나이스 개잡고 아이고 뜨겁다 약보면 안되지 오 나이스 굴 에라이 씨발 윤호 나오겠나 그렇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윤호 아 어리오 그렇지 아후 미션 먹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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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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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들봐 씨 오케 육 육개 아이고 아 좋다 미션 먹었다 아 뭐 네 너놈의 짜식이 네 너놈의 짜식이 뭔데 뭐가 왜 간래 아 아 오 와 오 아 미치겠어 그치요 네 오 오 완전 들어갑니다 오케 1대0 한 번 더 지면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흐흑 유치요 개 와 뭐가 존나 나오네 동 동 괜찮아 괜찮아 1대1 갈게 거리요 아 네 전진 도 또 도가 나 기가 막히네 와 도 앞에 놓으세요 제발 도 앞에 놓으세요 도 앞에 놓으세요 제발 도 앞에 놓으세요 그렇지 오케 이거 잡히는데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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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기 외eh 따라왔던 대초 나이라 저바 유치요 안바더라 字 오 Button VIP 요 도 다 요 오 도 도 도 요 야 이거 잘해야 돼 가자 야 이거 숨 먹어야 된다 야 이거 숨 먹어야 된다 숨 먹을게요 와 와 오 제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승부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키 왔다 오케이 걸 걸 제발 걸 와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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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해가지고 아 아 어 나이스 아 아 아 야 앉았어 아 아 아 아 아 끝 아 아 어 오케이 자 막판입니다 와 실수했다 X될 뻔 자 12만 다이아빵 마지막 예 아 아 흠 흠 거리여 미션 빵구빵구 자 빨리 할게요 씨발 실수 안하게 거리여 유지영 거리여 어...너무해요 오케이, 괜찮아. 어디서 가요? 몸! 거리요! 백돈! 네! 그렇지, 씨발. 나이스! 속도? 오케이. 설마 더 나오겠냐? 그렇지. 오케이, 이거야!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! 와, 이거 나는 게 맞겠지? 어디로 가요? 가자, 가자. 어디로 가요? 야, 존나 비슷해. 비슷해, 지금. 야, 이거 됐다, 이거! 아... 어지러워... 와, 씨... 유지요! 터리요! 어지러워... 야, 저 때문에 씨발... 아... 야, 저 때문에 씨발... 으응... 나아... 뭐! 하... 이빨 뭐가 왜 이래 나오냐? 와... 이빨 좁다, 와! 개! 내가 진영을 터노라하니! 아... 아... 아, 좋다! 아, 졌는 건 졌잖아! 됐어! 아... 됐으니까 인정할게. 된 거래? 어디로 가야 되냐? 야, 자꾸 억울을 칠지 마라. 나는 남자다. 졌는거 졌는거다 확인 누르면 되죠 거거 한번 가져가 봐